저기서 숯냄새 나겠는데요? 아 그럴 수 있겠는데요? 그럼요. 박순신 도전자 닭은 이미 훈연이에요. 자연성 훈연이 됐어요 지금. 이거 어떡합니까? 아 이거 잘못 닭은 박순신 도전자 의도하지 않았는데 훈연 닭이 됐어요 지금. 훈제 치킨이 나올 수 있겠어요. 여보 나 훈제 싫어하는데. 아 이거 최성호가 의도하는 건가요? 최성호를 흘끄 쳐다봤어요. 박순신 떨어져 주먹을 주면서. 주먹을 줍니다. 너 죽을래? 너 죽을래? 어허. 아 그게 아니잖아요. 죽을 해가 아니잖아요. 이따 한 판 붙자. 요리가 아니라 정말 한 판 붙자. 너 때문에 나 떨어지면 너 죽어. 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. 여기서 보기엔 그렇거든요. 이 와중에 정말 맛있게 구워내고 있습니다. 오 갑자기 차지지? 아 진짜 에어컨 틀렸나 봐. 오 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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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내 생각에는 연기 때문에 열어둔 것 같아. 연기 때문에 열어둔 것 같아. 지금 밖이 영하 2도거든요. 그렇죠. 아 최성호 누나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. 열어놨어요. 아 너무 추워요. 아 맛없기만 해봐라 최성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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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막 입 돌아가겠어요 우리. 아 저 숯불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요. 근데 너무 추워요 지금. 너무 추워. 아 최성호 도전자가 오븐에서 트레이를 꺼내왔어요. 아 오븐으로 옮기려나 봅니다. 원래 이렇게 조리를 하려고 했나요? 아니면 지금 숯불이 여의치 않아서 오븐으로 들어가는지 아 이건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계획이 있었어 오븐이 켜져 있잖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초부터 오븐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수호 도전자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?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오븐에 불은 늘 켜놓습니다 반 정도는 오븐으로 지금 치킨을 집어넣고 반 정도는 숯불에 그냥 익히고 있는데 최수호 위기입니다 최수호 도전자에게 어머님이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서우야 정신 차려라 타포에서 떨어질래?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꼴등한 거나 마찬가지야 왜 놀려요 옆에서 아니 이거 응원이 아니잖아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오래 한 꼴등이야 아 정말 못됐어 오오오